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밤중 부천에서 열린 축구경기 에이스가 떴습니다. 그라운드 누비는 야생마. 가슴 트래핑까지 구사하는 이 남자. 멋집니다. 그러나 아내 앞에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이고야. 통 한 번도 뼈가 으스러지게. 그렇게 하는 남자. 근데 대체 누구세요? 네 크랙입니다. 주메이카 사람입니다. 미국 여기. 밑에 주메이카. 옆에 큐버입니다. 글로벌 가족 정착기 제1화. 자메이카 남편은 못말려. 경쾌한 음악소리에 상쾌하게 시작하는 하루.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주먹을 움켜쥐게 만드는 음악의 힘. 가족들의 짜증에도 크랙 씨는 아침부터 흥이 넘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났으니 크랙 씨의 가족을 만나볼까요? 금지 오겨 외동 아들 제이든이고요. 제이든 잘냈니? 아들 제이든. 아들 제이든. 뭐해? 잘라. 잘랐어. 그리고 이 집의 막둥이. 새고 3개월자. 말라뮤트 아레시카. 아니 그런데 크랙 씨. 이제 막 잠에서 깬 아내에게. 뭐 하자는 거야? 춤추자는 거야? 맞벌이를 하는 탓에 아내 은화 씨는 아침 시간 5분이 천금 같은 시간인데. 내가 여기다 좀 갖다 놨는데. 여유가 너무 많아, 크랙이. 라이프가 짧아. 참 명언이다. 하지만 이쯤 되면 남편이 아니라 철부지 악동입니다. sticks어. 옉 찼에서도 quinze randomly 든든. 키친었던lью многworl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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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평생의 정신없으신다봐요. 정신없으신가 봐요. 엄청 정신없으신가 봐요. 오늘은 gallon괜찮은 편이에요. 루야? 이거 중요해서 얘기해야 돼요. 리슨 하세요. 앉으세요. 딱 큰 큰 아들같이 큰 아들, you're my big son Just like Jayden 아들 둘을 키웁니다 안녕 하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내가 솔로 아 Peace Gonna be free 자유 영혼 크랙씨가 평화롭게 남은 아침을 즐기는 방법 음악을 더 크게 튼다 그리고 남은 설거지를 한다 즐겁게 설거지가 끝나면 음악을 더 크게 틀고 헤드폰을 쓰고 음악에 죽고 음악에 산을 잃었다 흥 많고 여유 많은 남자 크랙씨는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와 매개음악으로 유명한 나라죠 크랙씨의 출근길 추워요 추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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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출마했네 모르는 사람에게도 반갑게 인사하기 한국생활 7년 만에 터득한 크랙씨의 한국살이 노하우입니다 여기가 바로 크랙씨의 직장입니다 캐나다에서 축구 선수를 뛰던 크랙씨는 현재 아이들에게 축구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이지만 캐나다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크랙씨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건 한국 여자 은하씨 때문인데요 캐나다 유학 시절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한국과 자메이카 1호 커플 그만큼 사유도 많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양쪽 국가에서 가져와야 된대요 저희 나라는 자메이카 가서도 혼인신고를 하셔서 그 양쪽 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자메이카 동사무소 같은데 그랬더니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메이카는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국 대사관은 자메이카 있어요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손 편지를 다 받아서 지장을 찍고 이 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를 증명합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아니 어쩌다가 자메이카로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거기 찾아온 게 너무 처음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랬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존 프로리그의 유망자였던 만큼 한국행이 새로운 도전이 될 줄 알았고 막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도 축구 있어 너 프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왔다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속였다고 트라이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감독들이 아예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병이라는 게 무조건 국대도 또 축구로서 되게 유명한 나라야 하지만 거의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크랙의 축구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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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크랙은 아들의 축구 교실을 함께 나오며 깜짝 generally 재후드 만의 전담 꼬치로 뛰고 있습니다 hindsight будто 통 tänker 구전자전 바를 꼭 닮은 아들 모습에 마냥 신납니다 비해 우와. 선생님, 선생님, 귀가 괜찮아요, 내가? 아, 네. 아, 여기 왔어요. 어디 전제 프로축구 선수 실력 좀 볼까 했더니. 네, 네. 아니, 저 집 아들 아니야. 어째 살짝 미심쩍긴 한데. 제 애들이 신난 걸 보니 아빠 노릇 제대로 하시네요, 크랙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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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길에도 축구 이야기. 크랙은 아들에게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빠랑 어떤 거 할 때가 제일 좋은가요? 아무거나 해도 다 좋아요, 아빠랑 하는 거는. 혹시 커서 되고 싶은 건?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네. 축구 선수, 아래 무승. 축구에도 오죄어요. ology. 디자인은 어떻게 부를까요? 마can 저는 어떻게 부를까요? 마can 저는 어떻게 부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resistance.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 상관은 아이는 아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랑은 참 신기하죠. 얼굴만 닮은 줄 알았는데 습관이 닮고 자라는 것까지 닮은 이 말입니다. 여전히 닭살 커플인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으니 바로 석 달 전 새가족이 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애기 강아지인데요. 넘쳐나는 힘과 큰 덩치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알래스카 때문에 힘든 점은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처음에는 아니 제가 골랐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크랙하고 제 애들이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딱 3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애가 정말 제 애들만 해요. 근데 그게 아직 많이 안 큰 거래요. 근데 봤더니 대형견 중에서도 제가 되게 큰 자이언트를 골랐대요. 그러게 아파트에서 왜 그렇게 큰 개를 키워 하시겠지만 은하 씨도 할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라미터 중에서 작은 종이라고 다짐을 받고 데려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또 자고 나면 쑥쑥. 야 이거 봐. 알래스카 배드러. 화장실 여기 못 써요 지금가. 알래스카 배드러. 은하 씨는 혹시 요새 피해가 갈까 전정근근하지만 크랙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크든 작든 이왕지사 키우기도 했으면 내 식구 아니냐 이거죠. 고민끝에 은하 씨가 크랙 씨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크랙 씨에게 비밀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크랙과 알래스카는 천하태평.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3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곳. 강원도 횡성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신분이 생겨. 안녕하세요. 굿만드. 위에 있는 굿도. 무디 무디 무디디 무디 무디 무디. 이거? lárska. lárska. 세상에는 내가 혼자만 선조 있다는 듯. 오자마자 끔찍하게 선주 제이든을 챙기는 장인어른. 크랙 씨의 표정은 어째 많이 불편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남동류 외동딸을 때려주고 싶더라고. 있어요. 이거 봐. 아저씨가 얼마나 좋아해. 카페 기업을 앞두고 오랜만에 장인어른을 찾은 크랙 씨.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 사이에 왠지 냉랭한 기록이 흐르는데요. 장인어른, 크랙 씨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사이가 피부가 조금 까맣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자기도 얼굴이 노랗고 나도 얼굴이 노래. 아, 진짜. 딸을 때려주길 수는 없고 사이를 때려주고 싶더라고. 청첩장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이며. 주례는 누구한테 붙어라야 될 것이며. 망감이 교체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카페를 자메이카풍으로 꾸밀 정도로 사이사랑이 극질하다는데. 지금의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4개머리를 했나보지. 반말이 4개머리 하고 그러다가 한국올 때는 바짝 깎은 거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왔더라고. 그걸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랑이 너무 깊잖아. 이걸 내가 반대하면 애가 딸의 상처로 바뀌었구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와서 일하면 일 도와주지. 지금은 뭐. 너무 감사하지. 행복하고. 또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서로 조건 없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애국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낯선 나라 한국과 자메이카가 한가족이 되는 거 쉬웠으려고요.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사람이 달라요. 많이 좋아해. 감사합니다. 한국사람 강아지 내 딸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날아온 남자. 낯선 나라에서 온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여기 밖에서 좋아요. 알래스카 크면 여기서 뛰어놀 수 있지. 런닝하고 좋아하자 알래스카. 지금 좋아하잖아 알래스카. 아니 은하 씨 계획은 이거였나요? 만약에 저기 뒤에 아까. 이거 봐. 알래스카 얼마나 좋아해. 크랙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래스카 눈을 보니 완전 흥분했네. 잊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썰매견이라는 사실. 알래스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크랙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왈도우는 딱. 알래스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그렇죠? 눈 많이 있어. 눈 많이 있어 여기. 눈 좋아요 알래스카. 차라리 수술 많이 좋아해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수술 snorella. 수술 남자 좋아해요. 알사아 migration come girl. 집 가요. 가자. 가자. 알래스카. 아이 애 immu. 좋아? 아빠 좋아? 여기 좋아? 일체나, 일체나 opp because it's your puhchka st Ctrl Style and say, I and they give you money I can crush the eyes, forgive her I can make none, it's okay 크랙씨, 이녀석의 매력은 대체 뭐랍니까? Happyness everyday and work stressful 애교 hoje shang 너무 pasa Puhchka 빨나리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근데 알래스카가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She makes me happy. How about me? She's my dad. 한국 사람 담배. She's my dad. 무심한 듯 이야기했지만 은하 씨 또한 그간 남편의 힘듦을 모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래서 결론은 났어? 해요. 오케이. 딜. 알았어. 딜. 맨날. 어, 미안해. 어쨌든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그래.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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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따뜻한 나라에서 나고 자라 한국의 주유와 눈만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는 크랙 씨. 아래스카가 너무 좋아해. 게다가 눈밭에 눈빛까지 정말 사랑은 오길래. 그런데 크랙 씨가 어디론가 슬그머니 향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야유 좋아요. 지메이카 사람 야유 많이 좋아요. 야유. 삶의 lifestyle. 스트레스 없어요. 문득문득 고양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삶의 lifestyle. 오랜만에 눈밭에서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만끽한 가족. 괜찮다면 이젠 일상으로 복귀해야죠. 그런데 오늘 크랙 씨는 출근 전에 특별한 일과가 있습니다. 크랙 씨, 이런데 말 잘 통해요? 네, 괜찮아요. 어렵진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오,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랬듯. 시작은 호기롭게.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함인데.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든 인사는 친절하게. 그야말로 베스트 친절 시민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번호? 네. 그 화면에는 모르겠어요. 뒤에 번호가 5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외부계인 등록증이 있으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뒷번호가 다 나와요. 여권에는 뒷번호가 안 나와요, 외국인 여권을. 그러니까 그 뒷번호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뭐. 아이고, 크랙 씨 고생이 많습니다. 크랙 씨, 학과 많이 어렵죠? 아 compass. 아, 에어. 아, 에어. 아, 에어. 아, 에어. 아, 에어. 엉리스는 아께라. 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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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니스이. 엔포스피트. 음문하게 날아가 작습니다. 아, 가. 어, 에어. 거울 보세요. 한국말 앱. 한국말 앱. 잘 지내지 못했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세상 참 편해졌죠? 싫은 건 안 해도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확실히 하는 남자 중의 남자 크래쉬. 한국말 실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희님 옆에 나와요? 그때.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연합회에서 파워 연료금 인상 반대 집회를 내일 2월 13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삼정동 정문 앞에서. 야, 우리 은하 씨 역시 틈을 놓치지 않네요. 자, 듣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자, 듣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몇 월 며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코리안 배워야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괜찮아요?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걸로 대화할 거예요, 나랑? 말아요? 잘 가요. 그런데 은하 씨, 크랙 씨가 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선 제이든이 없었어요. 아니면 애기였어요. 그리고 크랙의 직업상 한국말은 직장에서도 단 한마디도 못 배우죠. 못 듣죠. 그리고 집에 와도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저도 제가 영어로 거의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이 느끼죠. 지금은 그때를 좀 빨리 스타트 안 한 걸 후회해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시작된 크랙 씨 한국어 공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죠? 제 발로. 야, 봐. 상라해요. 여보, 상라해요. 여보, 상라해요. 여보, 상라해요. 분실 코리안들이 머리 아파요. Let me try. 먹다. eat. 예스. 가다. 크랙 씨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가다. 고. 보다. 컴. 스마트. 눈높이 교육에 칭찬까지. 체코. 내친김에 한국어 학단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오, 마음 단단이 많았나 봐요. 크랙 씨, 한국어 공부 계속하실 거죠? I know that I cannot be like a Korean. I just want to learn. I mean, I'm proud of myself right now, knowing a little bit. So imagine in the future. Oh, my God. How many Jamaicans are always going to speak Korean? Oh.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함께하기 위해 아내의 직장을 찾은 크랙 씨. 오늘 태권도 오픈 클래스 있어요. 크랙이, 제이든. I want you go because I'm busy. I cannot go. Why? Because I have a big meeting. The big people are coming. 아내의 부탁에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것 같은 표정인데요. 크랙 씨, 오늘 어떨 것 같아요? Well, 태권도, I'm interested. The parents, I don't know. So let's see what happens. 작년, 제이든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부쩍 많아진 학부모 창관소. 그동안은 아내 혼자서 다 참여했다면 오늘은 크랙 씨가 제이든의 학부모로서 첫 데뷔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품이니 참관이니 크랙 씨는 당체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크랙 씨, 어때요? 그때 드디어 말 없이도 볼 수 있는 시간. 오, 제이든 아빠가 보고 있다. 그렇지, 제이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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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느새 자메이커 아버님 아들 찍겠다고 맨 앞전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 시각 부탁을 한 엄마는 엄마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외모적으로 외국인이니까 시전 집중이 됐을 때 그걸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제이든이 그게 긍정적으로 좀 스페셜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은데 왜 쳐다보지라는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크랙한테. 한국의 아빠보다 더 재미있고 스페셜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주고 싶어요. 은하 씨,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페셜한 가족이네요. 아내를 사랑해서 낯선 땅에 정착했고 아들을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가는 곳에 나는 항상 거기에 가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있다.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문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 자메이카의 1호 커플. 다르기에 힘들었고 처음이라 몇 배는 더 낯설었던 자메이카 크랙의 한국 정착기. 하지만 특유의 흥과 가족의 힘으로 크랙은 오늘도 외칩니다. 경기 권자도 소...? 승 Creating Aでした 오 마이 갓, what happened? 맞다! 안녕! 그리고 글러블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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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